를 사용하여 사진을 자유롭게 왜곡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퍼펫 왈프로 왜곡한 사진을 사용하여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패널에서 플라워 레이어를 선택한 후 를 4번 눌러 꽃 레이어를 복사합니다. 패널에서 플라워 레이어 이름을 더블클릭한 후 를 입력하고 를 누릅니다. 를 입력하고 를 누릅니다. 플라워 카피 2 레이어 이름을 더블클릭한 후 플라워 3을 입력하고 를 누릅니다. 플라워 카피 3 레이어 이름을 더블클릭한 후 플라워 4를 입력하고 를 누릅니다. 플라워 카피 4 레이어 이름을 더블클릭한 후 플라워 5를 입력하고 를 누릅니다. 패널에서 플라워 4, 플라워 3, 플라워 2, 플라워 1의 눈 아이콘을 각각 클릭해 숨깁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플라워 5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메뉴를 선택합니다. 꽃의 정중앙을 클릭해 퍼펫 핀을 추가합니다. 꽃의 줄기 상단, 중간, 하단에도 각각 클릭해 퍼펫 핀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추가한 퍼펫 핀은 사진 이미지를 변형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이제 추가한 퍼펫 핀을 각각 클릭하고 드래그해 꽃의 모양을 변형시킨 후 엔터를 누릅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플라워 5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숨기고 플라워 4 레이어의 아이콘을 클릭해 레이어를 표시합니다. 플라워 4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메뉴를 선택합니다. 꽃을 클릭해 퍼펫 핀을 추가합니다. 꽃의 줄기 여기저기를 각각 클릭해 퍼펫 핀을 추가합니다. 추가한 퍼펫 핀을 각각 클릭하고 드래그해 꽃의 모양을 변형시킨 후 엔터를 누릅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플라워 4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숨기고 플라워 3 레이어의 아이콘을 클릭해 레이어를 표시합니다. 플라워 3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메뉴를 선택합니다. 꽃을 클릭해 퍼펫 핀을 추가합니다. 꽃의 줄기 여기저기를 각각 클릭해 퍼펫 핀을 추가합니다. 추가한 퍼펫 핀을 각각 클릭하고 드래그해 꽃의 모양을 변형시킨 후 엔터를 누릅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플라워 3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숨기고 플라워 2 레이어의 아이콘을 클릭해 레이어를 표시합니다. 플라워 2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메뉴를 선택합니다. 꽃을 클릭해 퍼펫 핀을 추가합니다. 꽃의 줄기 여기저기를 각각 클릭해 퍼펫 핀을 추가합니다. 추가한 퍼펫 핀을 각각 클릭하고 드래그해 꽃의 모양을 변형시킨 후 엔터를 누릅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플라워 2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숨기고 플라워 1 레이어의 Indicates Layer Visibility Box 아이콘을 클릭해 레이어를 표시합니다. 플라워 1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메뉴를 선택합니다. 꽃을 클릭해 퍼펫 핀을 추가합니다. 꽃의 줄기 여기저기를 각각 클릭해 퍼펫 핀을 추가합니다. 추가한 퍼펫 핀을 각각 클릭하고 드래그해 꽃의 모양을 변형시킨 후 엔터를 누릅니다. 이제 각자 다른 형태로 변형된 꽃 사진을 가지고 춤추는 꽃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뉴를 선택합니다. 탭을 클릭하고 작업 화면 하단으로 드래그합니다.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되면 마우스를 해제하여 패널을 작업 화면 하단에 고정합니다. 컨트롤 0을 눌러 문서 보기를 윈도우 크기에 맞춥니다. 타임라인 패널의 하단 중앙에서 Duplicate Selected Frames 아이콘을 클릭해 두 번째 프레임을 추가합니다. 레이얼스 패널에서 플라워 1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숨기고 플라워 2의 Indicate Layer Visibility Box 아이콘을 클릭해 레이어를 표시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의 하단 중앙에서 Duplicate Selected Frames 아이콘을 클릭해 세 번째 프레임을 추가합니다. 레이얼스 패널에서 플라워 2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숨기고 플라워 3의 Indicate Layer Visibility Box 아이콘을 클릭해 레이어를 표시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의 하단 중앙에서 Duplicate Selected Frames 아이콘을 클릭해 네 번째 프레임을 추가합니다. 레이얼스 패널에서 플라워 3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숨기고 플라워 4의 Indicate Layer Visibility Box 아이콘을 클릭해 레이어를 표시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의 하단 중앙에서 Duplicate Selected Frames 아이콘을 클릭해 다섯 번째 프레임을 추가합니다. 레이얼스 패널에서 플라워 4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숨기고 플라워 5의 Indicate Layer Visibility Box 아이콘을 클릭해 레이어를 표시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Shift를 누른 상태로 프레임 1과 프레임 4를 클릭해 선택합니다. 프레임 바로 아래에서 Selected Frame Delay Time Drop Down 버튼을 클릭한 후 0.2초를 선택합니다. 프레임 5를 클릭해 선택합니다. 프레임 바로 아래에서 Selected Frame Delay Time Drop Down 버튼을 클릭한 후 1.0초를 선택합니다. 타임라인 패널 왼쪽 하단에서 Selected Looping Options Drop Down 버튼을 클릭한 후 4를 선택합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합니다. 무한 반복되는 춤추는 꽃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펫 왈프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변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사진을 가지고 퍼펫 왈프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변형하고 사진을 사용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ontent Aware Scale을 사용하여 사진을 크게 왜곡시키지 않고 사진을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를 누릅니다. 캔버스 사이즈 대화 상자에서 Pixels를 선택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의 가로 넓이는 1050 픽셀입니다. 이 캔버스 크기의 좌우에 각각 200 픽셀씩 총 400 픽셀을 추가하기 위해 Width에 1450을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Ctrl-0을 눌러 이미지 보기를 윈도우 크기에 맞춥니다. 사진의 좌우에 각각 200 픽셀씩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Layers 패널에서 사진의 원본, 일반적으로 크기를 바꿨을 때, Content Aware Scale로 크기를 바꿨을 때 사진의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한 총 3개의 레이어를 볼 수 있습니다. Layers 패널에서 Scale Normal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자유 변형을 위해 Edit, Free Transform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T를 누릅니다. Bounding Box의 좌우를 캔버스 끝까지 각각 드래그해 투명한 배경을 채운 후 엔터를 누릅니다. Layers 패널에서 Content Aware Scale 레이어의 Indicate Layer Visibility Box 아이콘을 클릭해 레이어를 표시한 후 Content Aware Scale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Edit, Content Aware Scale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Alt-Shift-Ctrl-C를 누릅니다. Bounding Box의 좌우를 캔버스 끝까지 각각 드래그해 배경을 채운 후 엔터를 누릅니다. Layers 패널에서 3개의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각각 클릭해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Layers 패널에서 Content Aware Scale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숨깁니다. Scale Normal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숨기고 다시 클릭해 보면 일반적인 자유변형 방법인 Free Transform을 눌러 늘린 Scale Normal 레이어의 사진은 원본 사진과 비교했을 때 나무, 집, 그리고 호수의 비율이 좌우로 길게 왜곡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Layers 패널에서 Scale Normal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숨깁니다. Content Aware Scale 레이어의 Indicates Layer Visibility Box을 클릭해 레이어를 표시하고 다시 눈 아이콘을 클릭해 숨기기를 반복해 보면 Content Aware Scale을 사용하여 늘린 Content Aware Scale 레이어의 사진은 원본 사진과 비교했을 때 나무와 집의 비율이 원본과 크게 차이가 없으며 호수의 넓이도 매우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평범한 비율의 일반 사진을 가로로 넓은 파노라마 사진으로 만들고 싶거나 세로로 긴 사진으로 만들고 싶을 때 Content Aware Scale 기능을 사용하면 원본 사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사물, 풍경, 동물 또는 인물의 원본 비율을 거의 유지하면서 사진의 크기를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럼 Content Aware Scale에 대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adreetaan stripe이죠 ages coli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